안녕하십니까 토마토입니다. 레저사로부터 이메일이 하나 날라왔는데요. 자 레저나노 X 20% 세일을 한다 언제까지 7월 16일까지 세일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좀 알려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짧게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나름 재미있는 테마도 만들었어요. 코인 리그라고 해가지고 쿠폰 코드가 필요하겠죠. 20%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쿠폰 코드가 필요한데 이 쿠폰 코드를 각 코인별로 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코드를 복사하든지 할인되는 것은 똑같은데요. 레저 측에서는 어떤 코드가 더 복사가 많이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암호화폐들 간의 순위를 매겨보겠다 이거죠. 자 뭐 이런 순위가 암호화폐 실제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코드만 복사를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코인이 순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원하시는 코인을 찾으셔가지고 여기 있는 이 복사 버튼이 있죠. 예를 들어 B체인이 있다. 이걸 복사를 하시면은 저절로 카피가 되십니다. 그러면은 다시 위로 올라오셔가지고 여기는 이 버튼이 있죠. What Now라는 버튼이 있는데 지금 투표 누르시면은 화면이 레저X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얘를 카트에 넣고 예를 들어 체크아웃을 한다. 계산하기를 누르시면은 결제 페이지로 옮겨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복사를 한 것을 붙여넣기를 하면 되죠. 붙여넣기를 해서 어플라이를 시키면은 할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주문을 마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코드만 있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페이지 자체를 한글로 번역을 하신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코드만 딱 집어 넣으시면 되고요. 지불을 하시기 전에 할인되는지만 딱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영문 주소라든지 영어로 주문하는 것이 좀 껄끄럽다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과거에 초간단 주문하기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존에 하드웨어 월렛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레저나노 X 갖고 싶었다 싶으신 분들은 20%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제휴하는 하드웨어 월렛이 있는데 디센트 월렛이라고 합니다. 한국 제품이고요. 영어가 불편하시다 싶으시면은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이제 하나의 옵션이 될 수가 있겠죠. AS도 한국말로 한국에서 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욱더 쉬운 사용을 원한다. 한글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이 제품을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질문을 이제 또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더 낫느냐 레저나노 X가 낫느냐 디센트 월렛이 더 낫느냐 그것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직접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레저나노 월렛 같은 경우는 이미 꽤 오랜 시간 동안 입증이 된 보안성이 입증이 된 그런 확실한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디센트 월렛 같은 경우는 비교적 신제품이고 국내 제품입니다. 마찬가지로 복구가 되는 코인 복구가 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 AS도 한글로 한국에서 바로 받아볼 수가 있죠.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도 되고 유튜브에서 디센트 월렛 리뷰 검색을 하셔가지고 리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양사의 제품 모두 다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게요. 사용을 해주시면은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나는 하드웨어 월렛 필요 없다 그러시면은 안 하셔도 돼요. 이건 뭐 광고가 맞기는 맞습니다만은 저도 제휴를 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소개를 드릴 책임은 있습니다만은 나는 좀 좋은 거래소를 사용을 하고 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거래소 예를 들어 바이낸스라든지 그 외 다른 거래소들 같은 경우는 콜드월렛을 항상 운영을 하고 있고 일이 잘못됐을 때 바로바로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좋은 거래소고 나는 해킹을 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약장수같이 이런 거 팔면은 안되겠죠. 필요하신 분들만 참고로 하시면 좋겠고요. 참고로 하실 때 어떤 코인들이 지원되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원코인 여기서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레저나노 같은 경우도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여기 크리프트 에셋 있죠. 이것을 누르시면은 지원되는 코인들의 목록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꼭 확인을 하신 후에 매수를 아니고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이벤트 홍보 영상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